전주와 익산, 김제, 완주 등 4개 시군의 실시간 교통 관리가 가능한 지능형 교통체계가 오는 2022년까지 구축됩니다. 대상 지역은 전주 동부대로와 백제대로, 익산 무악로와 김제 중앙로 등 100km 구간입니다. 전라북도는 지능형 교통체계가 구축되면 실시간 교통정보 수집과 제공, 첨단 신호체계 운영으로 불필요한 신호 대기 시간이 줄고 교통체증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전라북도는 지능형 교통체증도 줄고 있습니다.